자, 보리 환경사회성 테스트 영상입니다. 보리는 소음에 좀 두려움이 강한 친구였죠. 지금 아직은 조금 경험이 더 필요해서 소음이 날 때 약간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행동은 있어요. 이럴 때 여기서 바로 지나가주지 마시고 여기서 좀 시간을 천천히 보내면서 간식을 주시고 해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잘 극복하고 같이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거 반드시 도망가는 행동은 제거해 주셔야 돼요. 아이 잘했어. 지금처럼요. 소음이 들리는데 그냥 잘 지나쳐가네요.